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어떤 인간적인 좋은 방향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.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